감사원이 155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자체 감사활동에 대해 심사한 결과 경남도의 자체 감사활동이 경기도, 전북도와 더불어 우수 등급으로 선정됐습니다. 심사는 3월부터 7월까지 감사조직 및 인력평가 등 4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로 진행됐으며 심사 대상인 기관과 단체는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우수 등급에서 미흡 등급까지 4단계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특히 경남도는 감사성과 분야에서 행정상 조치를 통해 7개 자치 규정이 재개정됐고 업무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등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모범적으로 자체 감사활동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임을 입증했습니다.